빨리 마셔 빨리 마셔 4차선 올라가기 전이에요 미지찌개를 해먹는데 나 어제 안 먹었대 나 어제 11시 날 먹었어 나 어떻게 좀 보여줄까? 우리 집 앞에 암사동 떡집하는 동생네 가서 사케, 소주 족걸레 사왔잖아요 왜 그래? 이 거들씨에 올라갔다가 맞아 먹는 거야 미리 여유가 온 거야 다 나가고 더우나 촬영 촬영 지금 우리가 마을길로 온게 벌써 3분의 1은 올라왔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은상희 친구 경훈 기현입니다 오랜만에 출발교 동창을 만나서 가볍게 아차산에 왔습니다 지금 두 분 먹고선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사람이 너무 많았더니 더운 건 안 오나고 사네 아니 사네 더우니까 안 오나고 좋았다 좀 무난하지 한일 원자력? 옛날에 한일 원자력 밤 사셨어 지금이 아버지 친구분이 회장이었으니까 지금 아들이 이어받아서 하고 있어 옛날에 옛날 집 가면 되게 잘 살았어 어 되게 좋은 집 그 집 아버지들 나 이제 배우라니까 나도 지금 관심 내가 제일 싫어하는게 우리 해결거리는거죠? 계단이 너무 많아 살려주세요 아 아 경훈이 준비 잘하고 오 와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전자 철회생이 정상이 정상이 어딨어 여기가 올라가는거 없어 사랑해 힘들었지? 이제 내려갈 길이만 남았어 I love you 고고 별것도 아닌데 땅 엄청납니다 자전거만 타다가 등산 오랜만에 했는데 괜찮나요? 색다른 재미가 있고 풍경보고 얘기하는 재미 꽃 좋다 꽃 좋아 꽃 좋아 이제 내려간다 더 신나 내려가 꽃 좋아 쌍둥이까지 우리가 암사 시장으로 암사 시장으로 어떻게 그에서 물을 이렇게 정상 암사비우 너 이거 렌즈 안 돌렸냐? 안 돌렸지 너를 냉장고에 넣어놓고 냉장 안 돌렸냐? 붙어있을거니깐 암사비우 아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아 아니 내가 잘 저거 안해봤거든 아 아 오케이 짠 우리는 지혈스 통상으로 지혈스 감동이야 감동 내가 깜빡했어 화장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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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로 없어 큰일 났어 내가 먹는거 먹을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념장 배워서 먹으니까 아 진짜 맛있습니다 얘네들이 왜 숨잡는 말하는지 알겠네 너 더 배고플때 왔었어야 돼 야 제대로enda 이거 쳐야돼 Ц이 그냥 먹어도 맛있어 진짜 맛있어 베스트 베스트 연계 연계전 우리 디겐이alah 이성아 너 느끼한거야? risano 자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